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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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훈이 형 오빠 물론 완성시겠죠? 반짝 안돼! 반짝 안돼! 멀리 적응해야 돼. 아 준현이가 좀 힘들겠구나. 왜요? 원래 이런 놈인 거 알래? 준현이가 같이 하려고 해서 피곤하겠구나. 피곤하겠구나. 매주 난 얘랑 이렇게 8시간. 늘 하이잖아요. 얘는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. 장훈이 형이랑 이렇게 8시간 녹화하고 끝나고 술 먹으러 가서도 계속 이러고? 맞아요. 집에 가서 잘 때도 누워서 잘살기 미쳐라. 가장 난 소중하다고 생각해.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딨어. 조심하잖아. 양말도 뒤얼굴 신고 다니는 거 알죠? 우주대스가. 아니 그리고 하이구, 다운이구가 준현이 아니라 얘가 계속 내뱉는 말에 깜짝 깜짝 놀라게 됩니다. 준현이에요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까도 몇 번을 깜짝 놀랐어. 잠깐 얘가 이걸 인터넷 방송으로 잘못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적응이 되면 편해.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놓으면 착한 사람들이지. 그래서 이 분이 있는 게